나무가 떨어요. 뭘 떨어? 바람 부는 건데. 그러면서 이걸 빵 하고 깠는데 나무를 빵 한테 쪼갰는데 여기서 피가 팍! 나무에서.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들이 놀라고 으악! 으악! 피다! 막 이러니까 무슨 나무에서 피가 나. 뭐야 이거? 고로쇠네. 고로쇠? 대구 빨아먹어. 대구 빨아먹어. 고로쇠? 왜 빨아먹었다? 야 이거 고로쇠야. 근데 얼굴이 다 피 범벅이야. 어떻게 해요? 노예들이 으악! 피! 막 이러면서 여기는 노예가 이제 분노날 거지. 당신은 왕도 아니야. 어떻게 여기는 신의 나무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. 이렇게 하니까.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? 당신 내가 니 친구냐 하면서 이 사람 머리 빡 하고 쪼갰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. 그래서 끝까지 혼자서 이거를 그냥 다 까낸 거야. 그래서 이 나무가 잘리고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닌프들에 의해서 데메테르한테 보고가 됩니다. 지금 데메테르의 상징을 지금 잘라냈다. 응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데메테르가 평상시하고 조금 표정이 달라요. 고무나무 이파리 같은 걸 딱 닦다가 딱 그 얘기 듣고 멈추면 돼. 하니까 전 세상에 있는 풀포기와 곡식들이 함께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에리 시크톤에게 복수를 시전하는데 연희 씨. 네. 본인이 데메테르야. 네. 어떻게 저놈을 징벌을 내릴까요? 저는 태워 죽일 것 같아요. 저 블루. 저는 블루. 곡식으로 똘똘 똘똘 똘 감은 다음에 불 붙여서. 네. 그렇게. 묘사까지 시작합니다. 그런데 훨씬 더 공포스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. 품속에서 뭔가를 하나 딱 꺼내. 편지를 꺼내더니 여기는 닝프한테 이거 허기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허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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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기의 여신. 허기의 여신. 허기의 여신. 언제? 매일 밤마다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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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. 야식 땡기. 야식. 10시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식이랄지 경제발전의 축을 당당하는 신.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는 여신이야. 그런데 허기라니 이게 안 돼. 왜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의 데메테르와 허기를 상징하는 여신은 만날 수가 없어요. 왕래도 없어. 예를 들면 해와 달이 동시에 뜰 수 있나요? 빛과 어두운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나요? 그런데 데메테르가 허기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. 아...